어… 저, 자기야… 그… 내가… 많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 내 생각엔 말이야… 그냥 우리… 헤, 헤어… 헤어스타일 한번 바꿔볼까? 오, 좋지! 나 예전부터 자기랑 커플 헤어스타일 하고 싶었잖어! 하하하… 나, 나도 나도… 하하하하… 그, 그래서… 머리를 그따위로 자른 거라고? 네… 미친놈아니아 이거!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되지! 왜 괜히 말을 바꿔서 머리를 그따위로 조져놓나? 아무리 우리 회사가 두발자유라도 시발이건 아니잖아! 이게 제 여자친구 사진이거든요… 못 헤어질 만 하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어! 흐흑… 저, 어쩌죠 부장님… 이젠 진짜 진짜 헤어지고 싶은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요… 자네 전생에 혹시 히틀러였나? 대체 어쩌다 그런 여자친구를 만난 거야? 그, 그게… 저기… 아, 네네! 주문하시겠어요? 아, 그,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이, 이거… 어? 어? 잠시만요! 아, 아니요 그거… 다, 다른 분들이라고… 다, 다, 다른 분들이라고 한 건데… 저, 저기요… 저, 죄송해요 손님…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응? 어머머머… 이거 설마… 연애편지? 아니, 아니… 이분한테 드리려고 한 게 아니… 어이… 이, 예? 그… 오늘부터 일일이다… 야, 너무 낭만적이다… 축하해 민영아… 그래서… 8년 동안 사귀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고 8년이나 사귀었다고? 일단 자네가 전생에 어마어마한 집세끼였던 건 분명하구만… 어쩌죠, 벌써 8년이나 사귀어서 여친이 슬슬 결혼 얘기 꺼내고 있거든요… 뭐? 그, 결혼? 근데… 진짜 결혼까지 가면 끝장이니까… 그전에 어떻게든 헤어져야 할 텐데… 도무지 안전이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떠올라요… 흠… 그냥 방생하지 말고 결혼하는 게 전 인류를 위한 길이야… 아, 부장님… 아, 농담이야 농담! 뭐 설마 헤어지자고 한다고 진짜로 죽이려고 하겠어? 그냥 솔직하게 헤어지자고 해보는 건 어때? 뭐? 헤어지자고? 그, 그래…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봤는데… 우린 안 맞는 거 같아… 그렇군, 안 맞는 거 같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역시 그냥 헤어지는 게… 그럼 맞으면 되지! 안 돼요, 죽어요, 100% 죽는다고요! 그래? 쓰읍, 그럼… 군대 간다고 하는 거 어때? 뭐? 군대를 간다고? 어, 그, 그렇게 됐어… 자기를 오래 기다리게 할 순 없으니까… 그냥 헤어지는 게… 너 이미 군대 갔다 왔잖아! 아, 아니, 그, 그, 그렇긴 한데… 갑자기 그 뭐냐, 그… 어, 해, 행보관이 되고 싶어져서 부사관으로 지원했어! 그랬구만…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 그, 그치! 역시 헤어지는 게… 동반이 떼하는 수밖에… 야아아아아악!!! 안 돼, 절대 안 돼!!! 이것도 안 돼? 오, 아니면 이거 어때? 나 사실 개이야… 뭐? 미, 미안해 자기야…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하는 건데… 괜찮아, 내가 남자 되지 뭐! 안 돼… 도저히… 희망이 없어… 흠… 근데 말이야, 그 정도면 진짜 찐 사랑 아니냐? 네? 아니, 너랑 그렇게 끝까지 함께하려는 여자라면 외모는 몰라도 마음만은 정말 찐 사랑이구나 싶어서… 어, 어… 찐 사랑이라… 하긴… 우리 자기처럼 날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여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난 그동안… 내면을 보지 못하고 외면만 보았던 게 아닐까? 연애면 몰라도 결혼만큼은 평생을 함께할 만한 여자와 해야 할 텐데… 우리 자기 정도면.. 괜찮은 여자 아닐까…? 역시 헤어져야겠어… 뭐? 뭐, 방금… 뭐라고…? 미안해 자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시 우린 아닌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잘 있어… 어, 뭐야? 이렇게 쉬운 거였어? 민영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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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오성그룹 회장 박재룡? 아, 아버지… 여긴 어떡해… 바, 바, 박재홍이 아빠였다고?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다며? 민영아,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오거라! 니가 우리 가업을 이어야지! 됐습니다 아버지… 오성그룹 이사 따위 되지 않을 거라구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신 유산 4천억도 관심 없다고요! 적당히 해라 박민영!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니가 이러고 있는 걸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으으으으… 알겠습니다… 일단 아버지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오… 잘 생각했다! 근데… 니 앞에 앉아있는 청년은 누구냐? 어… 이쪽은 제 첫 남자친구…